챕터 5-4. 명사 대명사 관련 낱말 익히기 4. 1번. 다음 강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atch. Zero. Way. Vacation. Vacation. 챕터 5-4. 명사 대명사 관련 낱말 익히기 4. 1번. 다음 강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atch. Zero. Way. Vacation. Vacation. 챕터 5-4. 명사 대명사 관련 낱말 익히기 4. 1번. 다음 강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atch. Watch. Zero. Zero. 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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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cation. Vacation. 챕터 5-4. 명사 대명사 관련 낱말 익히기 4. 1번. 다음 강 낱말을 듣고 따라 말해보시오. Wat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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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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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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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cation. 한글자막 by 한효정